어제 영상 어디갔냐구요? 어제 영상 비공개해놨어요 너도 근데 진짜 미친놈이다 신수연 저장소야 어? 신수연 저장소야 너도 참 진짜 미친놈이야 사람새끼 아니야 너도 너도 진짜 사람새끼 아니야 신수연 저장소야 진짜 넌 찜이야 너는 괴물이야 어 와 클립 개수 봐봐 진짜 넌 진또배기 괴물이야 응? 괴물이야 괴물 넌 대단해 신수연 저장소야 못한다고 자랑짓거리한다고 뭘 여기다가 또 채널아트는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었냐 신수연 저장소 이러면서 어? 뭐야 이거 정대고르 해체 아니테 첫인상 진짜 지금 약간 히테한테 내가 미안하긴 한데 아니테 첫인상이 딱 이거야 얘들아 어 존나 이걸로 존나 돌렸어 대단해 대단해 신수연 저장소가 비갈이라는 애기거든요 저한테 차단당하네 근데 신수연 저장소야 너 내가 비갈 그거 내가 풀어줬잖아 그거 풀어주면 너 나한테 3만원 쏴준다고 했거든 근데 왜 만원밖에 안 쏴? 응 2만원은 에누리야? 어 2만원 언제 줄 거야? 언젠가는 주겠지? 오빠 밥 먹었냐구 오빠 방금 밥 먹었다 형 어 지금 걸어 전화 욕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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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